그러니까 천부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대도를 말한 겁니다. 천부, 하늘의 도, 천리, 하늘의 이치, 우주, 대자연, 법칙의 가장 최고 진리를 말한 것이 바로 천부경이다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있을 수 없거든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것이 뿌리가 있어야 되니까. 뿌리를 어디다 두느냐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요. 뿌리가 바로 대도라요. 대도. 대도에서 모든 것이 천지반물이 대도에서 생성되었고 대도에서 나왔고 대도가 뿌리라요. 그게 바로 천부라요. 그 천부를 모른다면 안 되죠. 우선 인간의 도리를 모른다면 인간 부실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도리는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거죠. 생명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없다면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대도가 없다면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우리 인간의 백사, 백방에 하나도 것이 마치 때 없는 사람같이 때 없는 사람은 사람 곳을 못하잖아요. 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배라는 것은 나중에 다 죽어도 말이죠. 그것이 오래 좀 남는 거예요. 때가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골자이기 때문에. 골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천부의 영이 모든 것에 골자가 될 수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다시는 군주로서도 필요하고 또 학자나 또는 도를 닦는 도인들이나 일반 서민들까지라도 다 필요한 것은 천부경 진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고대 성인들이 이 세상에 나오면 그 우매한 민중들을 어리석은 중생들을 가르칠 때 그러한 진리에다 토대를 두고 진리를 가지고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는 것은 그것만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부경의 본뜻이라요. 그래서 천부경에는 보면 정치를 어떻게 해라. 또는 부모에게 효도해라. 나라의 임금에게 충성해라. 그런 것은 기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예 여기서는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언급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대경대본만 말한 거예요. 대경대본 가장 큰 법과 큰 근본만을 말한 것이 바로 천부경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사실은 반야심경도 불경의 골자요 핵심이지만 그것도 260자나 되잖아요. 많죠. 그런 가운데 이 80일자로 된 것은 굉장히 간결하고 간단하고 더 숫자도 적으면서 어떤 의미를 제대로 함축성 있게 잘 말한 것이 놀라운 경의죠. 경의라고 하는 것은 성현의 말과 성현의 글을 경의라고 가지고 가령 천추반대에 변치 않는 법이 되는 그것을 경의라고 합니다. 성현의 말씀을 성현의 글을 그래서 경의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불변 상수 또는 법 또는 이 이 도 이러한 의미를 다 가진 거예요. 경의라는 것은. 그래서 경은 천추반대에도 변함이 없고 항상한 법이요. 또한 그것은 모든 우주 만법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법이요. 또는 그러한 진리요. 그러한 도를 경이라고 하는데 천부경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누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그건 오히려 천부경 전해질 때 아마 이렇게 천부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81자가 천부경까지 하면 84자가 된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십무식일 일십무식일이라 하나로 치작하나 일에서 치작하나 치작함이 없는 일이다 번역에 나와 있죠 가지고 계십니까? 번역에 일에서 치작하나 치작함이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요즘 책들은 토를 명확하게 달기를 안 했고 번역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토를 달아야 되겠고 또한 번역이 나와야 되겠기에 이것만은 토를 한번 달아보고 번역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에서 치작하나 치작함이 없는 일이다 이것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죠 또는 이런 시하나 치함이 없는 이런 치작을 하나 치작함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뜻을 알면 다 똑같죠 일이라고 하는 데서 치작을 해요 일이라고 하는 거 숫자적으로 일이 가장 처음이죠 1, 2, 3, 4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일이 처음이고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한 일은 꼭 그것만은 아니라요 하나요 하나라는 말은 제일 유일무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유일무이한 존재가 과연 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이 제일이라고 내 생명이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할 거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이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유일무이한 존재는 그렇게 피상적인 다른 객관적인 다른 데다가 책임전 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조물주나 절대 유일신 조물주나 또는 유일신이나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것도 하나 명칭은 명칭이지 부디기해서 일이라는 명칭도 하기가 했지만 나는 모든 것이 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가장 지초가 되는 그보다 더할 수 없는 것이 일이라요 무시라는 말이 불교 문자로는 많이 나옵니다 무시, 무시보리, 무시열반 불교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무시문명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 문자 같아요 불교가 나온 후에 이것이 엮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전에 가섭불이 우리나라에 계셨거든요 삼국유사에 보면 경주 황룡사 절터에 바윗돌 큰 것이 있는데 거기서 앉아 계셨다고 나오잖아요 가섭불 연좌석 그때로부터 전해진 법인지 말이죠 가섭불 연좌석이라고 나옵니다 삼국유사의 황룡사 절터에 가섭불이 우리나라에 계셨거든요 우리나라 부천입니다 석가모니 부천이보다 몇백만 년 전 부천입니다 대구 비설산에서 80리 이쪽으로 내려오면 현풍, 유가사, 도성암 도성암도 가섭불이 전성천왕을 지켜서 이 도성암에 천인 득도가 나올 거니까 사람 찬명이 도를 얻을 사람이 나올 거니까 잘 보호해라고 가섭불이 부축한 사실이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섭불 육법인가도 싶어요 그렇게 해야 무시란 말이 나오지 불경에는 무시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치작이 없는 보리 치작이 없는 열반 치작이 없는 문명 보리라는 것은 불교 말인데 깨달음과 보호와 지혜를 말하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벗어난 생사를 해탈해서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난 그런 경기가 최고 열반이고 부처가 되면 보리 열반을 얻게 되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되어가지고 어두운 우지, 밝은 지혜의 해명이 없는 상태를 운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무시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란 말은 최초라는 뜻도 되고 그 이상 더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없을 때 무시란 말을 씁니다 무상처럼 불교에 만욕따라도 만욕따라 삼맥, 삼보리 나오죠 금방경에도 많이 나오고 환야심경에도 많이 나오죠 안욕따라라는 말이 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엽다는 뜻 무상이 바로 무시란 말과 통하잖아요 무시란 말과 통하잖아요 안욕따라는 범어인데 안욕따라 안욕따라 유엽다는 말을 해요 최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 더 없는 자리 그러면 하나로 시작하지만 시작함이 없는 시작함이 없으니까 하나로 시작하되 그 이상 더할 나위 없고 또한 시작했지만 시작한 것도 없는 자리 시작했어도 시작한 것이 없는 그게 있어요 그것은 천지개벽 이전에도 있었고 천지개벽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일식무시래 하나로 시작하되 하나에서 시작하나 시작함이 없는 하나다 이거 알면 천부경 다 안가요 더 필요치 않아요 밑에 말은 다 구구한 가지가 뻗어가지고 지엽적인 해석이지 저거 알면 다 끝나요 그게 바로 천부 원리가 바로 글자 다섯자에 다 들어있어요 줄이면 이 한자고 한일자고 더 줄이면 그게 참 진짜 천부진자 일까지도 떠난 그 자리가 정말 일이라는 관점까지도 떠난 자리가 진짜 천부요 그건 부모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라요 부모가 낳아준 것도 아니에요 소강절 선생은 이렇게 읊었죠 그전에도 내가 적었지만 친생 천지후하고 몸은 천지후에 생겼고 몸은 천지후에 생겼지만 마음은 천지전에 생겼어요 천지도 자추리언니 천지도 자추리언니 몸은 천지후에 천지개벽한 후에 몸이 부모로부터 생겼으니까 몸은 천지후에 생겼고 날생자 친생 천지전이라 마음은 천지전에 생겼어 천지도 자추리언니 천지도 나로부터 나왔어 천지가 별것도 아니요 우주가 치공이 별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왔어 기여를 하적원과 그 밖을 어찌 좋게 말하겠는가 유교의 주역의 가장 1인자인 주역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 소강절 선생 이름은 옹이죠 성은 초씨고 소강절 선생 치에 따오죠 그러니까 마음자리는 천지전에 생겼으니까 마음자리가 바로 천부라요 그 자리가 하나로 시작했지만 하나는 시작함이 없는 하나요 그걸 일심이라고 하죠 하나의 마음 불교에서는 일신법계라고도 하고 일신법계 일진법계라 하이다 일심이라 하이다 하고 일도라 하이다 하나의 도 이게 뭔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천부라 그 자리에 알면 수학 공식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 자리에 알면 바로 깨쳐버린 거죠 개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글자 다섯자에 설명 다 해버렸어 사실은 벽두에 그 벽두 최고 일시 무시 일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일만 딱 하나 끊어도 다 돼요 이래서 이제 뭔 나오는지 압니까 옛날 포키씨가 를 만들 때 이래서